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포자도 함께 할 수 있는 gtf 32점 최단기 특강의 저는 제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본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 시제와 그리고 완료 시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진행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진행형 시대는 gtf에서 가장 많이 시제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행형 그 자체로만 출제되기보다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완료 시제와 결합하여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연습을 하면서 다음 시간 그리고 실전 문제를 풀면서 gtf 시제 문제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오늘은요 진행 시제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이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뭔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실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gtf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실전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앞서서 제가 수업했던 부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이 진행 시제를 결합할 것이라서 제가 좀 외칠판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시제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건 기본 시제라는 거였죠. 자 시제라는 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보통 보는 걸 기본 시제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 시제의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 시제 세 가지 뭐였나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현재 시제가 있었죠. 현재 시제 동사를 암기를 하실 때 보통 동사 원형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시제 이걸 현재 시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현재 시제일 때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이런 규칙이 있긴 하죠. 어쨌든 이 현재 시제가 기본적으로 동사의 시제라고 한다면 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전이건 아니면 몇 년 전이건 아니면 수억 년 전이건 어쨌든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시제를 우리는 과거 시제라고 정리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 현재를 기준으로 이게 1초 뒤 3초 뒤 이렇게 짧은 시간 뒤 혹은 내일 아니면 10년 뒤 아니면 수천 년 뒤 이렇게 나중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걸 미래 시제라고 불렀어요. 자 미래 시제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시제 자체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 시제에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걸 완료 시제로 배웠습니다. 자 완료 시제 가기 전에 기본 시제 조금만 더 볼게요. 현재 시제는 뭐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 같은 것들을 나타내죠. 그런데 꼭 현재형만 써라 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반드시 현재형만 써야 하는 경우 언제가 있었습니까? 보통은 뭐 불변의 진리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요. 속담이나 격언이나 아니면 불변의 진리 과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현재에 일어나는 일 이것도 현재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쓸 건데요. 자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경우 중에서 우리가 꼭꼭 암기를 해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말. 아주 중학교 책에서부터 고등학교 책 그리고 토익토프를 공부하실 때도 매번 매번 등장하는 말인데 GTF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제 문제를 풀 때요.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힌트가 나오거든요. 힌트로 나오는 걸 알아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사라는 말이 중요해요 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시간과 조건을 나타낼 때도 사실은 부사의 역할이 아니라 명사의 역할을 한다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이때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하면서 이 현재 시제가 사실은 미래의 뜻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를 써야 하는 경우는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형만을 써야 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과거형만 써야 하는 경우. 자 과거 시제를 써야 하는 경우는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 과거 시제를 사용을 했었죠. 역사적 사실. 이게 역사책에 쓰여진 것만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또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다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근데 이 과거 시제를 쓸 때 특히나 잘 나오는 부사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ago 같은 애들이었죠. ago라는 말 자체가 지금을 기준으로 언제 언제 전에 라는 뜻이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 전에 즉 현재의 요다 이만큼 가세요 라는 의미라서 과거 시제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또 있어요. 뭐 인연도 이런 경우요. 대표적인 앱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 시제 그 해에만 일어난 일이 되겠죠. 미래 시제를 쓸 때는 언제였습니까? 미래 시제.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래 시제가 기본 시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지만 즉 퇴부 문제를 풀 때 미래 진행 시제에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진행형을 배우실 때 그때는 제가 미래 진행 시제를 조금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시제가 여기 있고 이 기본 시제를 좀 더 확장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완료 시제였어요. 이걸 완료 시제라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완료 시제. 완료 시제라고 한다면 완료도 역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이 현재보다 먼저 일어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시제.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한 번 일어난 것은 과거 시제를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의 범위를 갖고 있는 것 그걸 현재 완료 시제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시간을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길이 아니면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걸 완료 시제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갖고 있다. 과거를 이런 의미로 have pp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현재 완료가 쓰여지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을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용법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는 있었지만 gtf 문제를 풀면서 용법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완료 시제에 자주 쓰이는 부사어가 있다. 라고 했어요. 자주 쓰이는 부사. gtf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들은요. 뭐 since나 뭐뭐 이래로 쭉 이란 뜻이죠. 아니면 for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gtf에서 진행 시제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완료의 진행 용법으로 쓰이는 부사어들 당연히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쓰여질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말고 before 이라는 걸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똑같이 뭐뭐 전에 라고 쓰이는 경우가 before 하나 있고 ago가 하나 있었어요. 똑같이 한국말로는 뭐뭐 전에 라고 설명을 하는데 ago가 들어갔다면 이건 과거 시제를 써야 하고 before이 들어갔다? 그러면 현재 완료를 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 부사어들은 현재 완료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완료에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부사어들은. 그러면 과거 완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거 완료의 기준은 뭡니까? 과거 완료의 기준 시제는 바로 과거가 되겠죠. 과거를 기점으로 그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을 포함하는 걸 과거 완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거 완료에서 우리가 보면 have pp가 현재 완료다 라고 한다면 과거 완료는 이 시제 그대로를 과거형으로 쓰면 되는 거였어요. 이 시제 그대로 과거형으로 쓰니까 have의 과거형인 head를 사용을 해서 head pp 이렇게 나타내줬겠죠. 자 그러면 과거 완료일 때 과거 완료로 사용을 할 때 주로 쓰는 부사어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과거 완료가 있을 때 이때는요 과거에 무슨 무슨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when 같은 경우 있죠. when이 꼭 과거 완료에만 쓰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when 다음에 과거 시제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요. 그러면 내가 뭐 뭐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과거예요.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 계셨다. 그러면 과거를 기준으로 먼저 일어난 일을 뜻하니까요.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럴 때 주로 과거 완료를 씁니다. 자 그럼 미래 완료는 언제 쓰는 걸까요? 일단 미래 완료 시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미래 완료라는 건 현재 완료 그대로 시제를 미래형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뭘 쓰냐면 will로 쓰겠죠. 자 where 그리고 뒤에 have a baby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래 완료예요.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다음 달이 되면 다음 달이 되면 나는 마흔 살이 된다. 진짜 마흔 살 자 마흔 살이 된다. 그러면 다음 달이라는 얘기는 미래를 나타내는 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여기 있으니까 다음 달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기준으로 왔으니까 미래고 지금부터 나는 나이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혹은 내가 지금 한 번만 더 영화를 더 보면 다섯 번째 보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한 번 더 보는 시점 미래가 있을 거고 그 전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요거 또한 미래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에도 웬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나 잘 쓰는 부사어는 아닙니다. 부사어 잘 쓰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런 애들이요. By the time 이런 말이요. By the time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얘에요.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 할 때쯤이면 자 무슨 일이 있을 때쯤이면 혹은 언제 언제쯤이면 그때는 뭐 하게 될 거야. 이걸 미래 완료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본 시제와 완료 시제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 이제 드디어 진행 시제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진행 시제는 어떻게 생겼나요? 진행 시제. 자 우리가 진행 시제를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다 잘 보이게 여기다 한 번 써볼게요. 진행 시제라는 건 언제 쓰는 걸까요 여러분? 일단 진행 시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글씨는 어떻게 씁니까? 진행 시제. 자 진행 시제에 해석을 한다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서요. B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걸 진행 시제라고 했어요. B 동사 ing. 뭐뭐 하는 중이다. 이 B 동사는 우리가 아마 중학교 교과서 혹은 지금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시제를 제일 먼저 진행 시제를 접하면 여기다가 am을 쓸 건지, are을 쓸 건지, is를 쓸 건지 그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어가 i에요. 그러면 i am studying 이런 식으로 ing 맞추는 법을 배우고 하죠. 아니면 너는 공부 중이다 이러면 여기다가 are 맞춰서 you are studying.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행 시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과거 진행 배워요. 과거 진행하면 나 공부하는 중이었어. 그러면 i was studying 이렇게 되고 너는 you were studying 이렇게 쓰겠죠. 이게 이제 진행 시제의 기본으로 배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gtf 문제를 풀 때는 이 진행 시제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완료 시제에다가 같이 묶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그 기본 진행 시제예요. 그래서 B 동사 ing 가지고 현재 mr is ing 현재 진행형 과거형은 was, were, ing 그리고 미래형 will, be, ing 이렇게 사용하는 게 기본 시제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완료 시제에다가 묶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 완료 시제랑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진행 시제 가보도록 합니다. 동사의 진행 시제와 해석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읽어보셔서 아마 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mr is 이렇게 B 동사만 제대로 쓰고 그리고 ing만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돼요. 이때 만약에 과거 시제가 앞에 과거 B 동사가 써져 있으면 그건 과거 진행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현재 진행형을 사용을 할 때 즉 현재의 동작이 진행될 때나 가까운 미래의 대용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진행형을 왜 쓸까요? 아니 미래에 있는 일이면요. 그냥 will만 써도 미래형 나타내줄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미래 진행형을 쓰고 현재형 나는 공부한다 라고 하면 공부하는 느낌이 나는데 왜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할까요? 진행형을 쓰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GTF 문제를 더 와닿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진행형을 쓰는 이유는 이 진행형이라는 거 뭐뭐 하는 중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만 일어나는 일을 진행이라고 해요. 물론 그냥 하다라는 것보다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우리의 머릿속에 굉장히 생생하게 와닿죠. 아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있구나 공연을 하고 있구나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막 먹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진행이나 동작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행형을 사용한다면 그건 지금만 하는 일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현재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걸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아주 일시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쓸 때는요. 여기를 일시적인 일이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일시적인 일일 때 진행형을 굳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시제가 미래 대용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을 배웠죠. 근데 이 현재 시제니까 현재 진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장면이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라고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 지금 갑니다. 그거는 가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지금 출발한다는 의미죠. 자 이거랑 비슷한데요. 가까운 미래 대용 표현으로 현재형 혹은 현재 진행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왕래 발착 동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래 발착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예문하고 뒤에 있는 예문하고 같이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What are you doing now? 그럼 지금 뭐 합니까? 라고 해석은 합니다만 사실 실제 대화를 할 때는 야 너 지금 뭐 해?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어요. 조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now? 라는 말이 들어갔죠. 자 gtf 문제를 풀 때도요. now? 라는 말이 등장하면 진행 시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 말이죠. 지금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물어더니 I'm reading his diary. 야 너 지금 뭐 해? 그랬더니 야 나 지금 제 다이얼 읽고 있어. 일기장 읽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I'm reading.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로 be 동사 ing로 대답을 해줬어요. 자 밑에 볼까요?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시제로 우리가 will의 대용 표현이다 라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할 때는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냥 will을 사용한다면요. 이거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하겠어 뭐뭐 할 거야. I will study harder.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표현이 될 텐데 그런데 be going to를 사용을 하면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나 예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달에 미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쓴다면 I will go 가 될 텐데요. 그런데 나 가기로 돼 있어. 벌써 티켓 다 샀고 계획 다 짰어. 이렇게 하면 I'm going to 가 될 거예요. be going to 다음에 go를 또 쓰셔도 되지만 앞에 going이 한 번 있으니까 go를 한 번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we are going to have a party next week. 잘 보세요. 뒤에 있는 부사가 next week에요. 다음 주죠. 다음 주라는 얘기는 이 시제는 미래 시제가 맞다. 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제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한다면 we will have a party next week.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we're 조금 더 의지에 가깝다. 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풀 때는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왕래 발착 동사의 현재 진행형. 아까 얘기했죠? 왕래 발착 동사. 출발하고 도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고와 함께 미래 시제에 대용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보세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고를 문장 내에서 힌트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고 그 앞에 현재 진행 시제가 있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문장도 있긴 합니다. Is it coming here? 오는 중이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는 중이래? 올 거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come이라는 건 오다라는 뜻이죠. 오다. go는 가다라는 뜻이죠. 출발하는 건요. depart이라는 동사도 있지만 보통 start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뭐 도착했다. 라고 하니까 arrive나 reach나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동사들이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상태나 소요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상태나 소요. 소요도 어쨌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죠. 지금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걸 진행형으로 써보세요. 아까 제가 진행형은 일시적인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라는데 I am loving him.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지금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듣는 원어민들은 좀 이상하게 들을 수 사랑한다고 약간 이상한 의미로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그래서 그냥 진행형으로 쓰지 마시고 현재형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 그래서 상태나 소요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알다 가지고 있다 속한다 아니면 여기다가 제가 이런 것도 추가해 볼까요? resemble 닮았다라는 얘기죠. 나는 닮았다 우리 아버지를 이런 문장을 쓴다 라고 할 때 나는 닮았다 우리 아버지를 여기다가 I know 그에다 father를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resemble I am 증형으로 썼다 나는 지금 아빠를 닮는 중이다. 물론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니까 아 닮아가고 있다는 건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resemble 닮아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행형은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죠. 내가 아빠를 닮아 있잖아요. 뭐 물론 고친다 이러면 좀 달라지겠지만 자 I'm knowing her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면 I'm getting to know her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get to know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는 중이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대로 그래서 알다 I know her 나 걔 알아 이렇게 표현하죠. I resemble my father 또 마찬가지예요. 진행형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 진행형 볼게요. 과거 진행형 앞에 있는 비이동사를 과거형으로 쓰기만 하면 된다. 너무 쉽죠? 그러면 이 과거 진행형 들어간 애들 좀 보겠습니다. His daughter was singing and dancing when he entered the room. 자 제가 기본 시제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과거 시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보통 이제 when 같은 애가 많이 나와요 라는 얘기를 했죠. 과거 시제 즉 과거 진행형도 마찬가지죠. 그가 방에 막 들어갔어요. 그가 방에 들어갔어요. 과거예요. 근데요 그가 막 들어갔더니 딸내미가 아주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그녀가 His daughter is 지금 열심히 움직이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되겠죠. 이럴 때 과거 진행형 쓸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라면 우리는 이렇게 과거 시제를 봄으로써 아 과거 시제도 앞에 골라야 된다. 그리고 진행 시제면 좋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밑에요. She was reading a book while he was cooking. 여기에 있는 이제 시제도 한번 볼게요. while이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 접속사에 대한 파트는 시작이 안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만 설명을 드릴게요. while이라는 애는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뒤에 항상 주어, 동사의 순으로 써요. 접, 주, 동 이렇게요. 그런데 이 접속사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요.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쓰이는 접속사 말고도 전치사도 많이 있어요. 뭐 for이라던가 during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while he was cooking 잘 보세요. 이 접속사가 들어간 뒤에 문자 보니까 he was cooking 그가 요리를 하고 있는 동안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요리를 막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뭐 했어요? was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도 보시면 b, 동사, ing 뭐뭐하는 동안 그리고 b, 동사, ing 어때요? 양쪽의 구문이 똑같이 쓰여졌죠? 그가 요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책을 읽었다. 그래서 동시 상황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뭐뭐 동안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일로 쓰겠죠. 그러니까 또한 주체프 문제를 풀 수도 만약에 while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while 뒤에 있는 시제와 우리가 빈칸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같은 시제다. 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자, 미래 진행형이요. 앞에 will만 쓰면 미래형이 되죠. 그러니까 b, 동사, ing 앞에 will을 쓰면 됩니다. 조동사, will이라는 애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하기 때문에 will, b, ing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관계없이 다 will이죠. 그리고 will 다음엔 동사 원형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도 다 b예요. 따라서 주어와 관계없이 미래 진행형은 전부 다 will, b, ing입니다. 뭐뭐하는 중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미래의 일시적인 동작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미덕, 내 개가 will be waiting for me 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when I am in the office 내가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 개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도 다 볼까요? when이 항상 과거형에만 쓰이지는 않아요. 자, 언제냐 하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봅시다. 뭐뭐 할 때예요. 때를 나타내는 건 부사어에 포함합니다. 부사예요. 그리고 when, 접속사예요. 뒤에 주어, 동사 순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절에 있는 시제를 보세요. m이에요. 그러면 이거 현재형이네요. 아, 현재 시제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절이라서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고 보겠습니다. 보통 주체품 문제는 이럴 때 앞에 이렇게 빈칸을 줍니다. 여기다가 뭘 쓸 겁니까? a, b 이렇게 이제 보기가 4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오피스에 있을 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썼으니까요. when 다음에 과거 시제가 만약에 써져 있다? 자, 그러면 앞에 답은 과거 시제를 골라야 되겠죠. 근데 when 다음에 현재 시제가 써져 있어요. 내가 오피스에 있을 때라는 거니까 얘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래형을 쓸 거고요. 미래형. 그리고 뭐뭐 하는 중일 거예요. 내가 오피스에 있을 때 걔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 동사 ing를 써서 뭔가 실시간 같은 느낌을 준 거죠. 그래서 will be waiting for me.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써준 거예요. 밑에요. she will be cooking for me while I'm returning home. 자, while이라는 애가 조금 전에 진행형으로 썼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서 진행형으로 써놨네요. while I am. 자, I am 현재 시제를 썼어요. returning home. returning home. 어, return이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에 해당합니까? 왕래 발착 동사에 해당합니다.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래 발착 동사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 라고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니까요. 얘도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while I am returning home. 내가 집에 오고 있을 때 she will be cooking for me.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것도 미래 시제임을 알아보고 미래의 진행형. 왜냐하면 그녀가 요리를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라는 말로 쓴 거니까요. 그래서 will be ing로 잘 써놨죠. 자, 이렇게 진행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완료형에다가 이번에는 ing를 붙여보자고요. 완료 시제 어떻게 쓰는 거였죠? 자, 다시 제가 필기했던 걸로 가볼게요. 완료 시제에 have pp, head pp, will have pp였어요. 얘네들은 시간의 기준이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에 있던 거,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시작된 거, 미래를 기준으로 미래까지 계속 진행되는 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행 시제는 b, 동사 ing예요. 자, 그러면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 시제를 붙여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현재 완료에, have pp라는 현재 완료에 진행 시제를 섞어볼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진행 시제는 b, 동사 i거든요. b, 동사 ing 붙여보겠습니다. have, oh, b, 동사 pp가 섞였네요. b, ing,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 완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터 일어난 일이죠.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뭐 해오고 있다에다가 중일 것이든 붙이면 돼요.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요. 어떤 분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b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 여기 있는 have는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건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have거든요. 조동사 수업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사로 가야 돼요. 동사. 그래서 have been ing가 돼요.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이요. 그렇다면 과거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쓸까요? 여기만 과거 완료로 고쳐주면 되겠죠? head로 고치면 돼요. head, been ing. 그러면 b, 동사 ing 되고 앞에 있는 거 head만 쓰는 거예요. 미래 완료 진행형은 어떻게 쓸까요? 당연히 will 써주면 되죠. will have been ing. 자, 다시 자세히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 진행형 했어요.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been ing입니다. 근데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 대신 has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has been ing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죠. hav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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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ing를 섞은 것과 같아요. 따라서 have가 그냥 내려오고 be in 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인칭 단수일 경우 have 대신 has를 쓰고요. 자, 볼게요. she has been studying English for five hours. 그녀는 for five hours. 다섯 시간 동안, 다섯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기에 보면은 for 이라는 애가 있어요. for.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죠? 뭐뭐 동안. 조금 전에는 우리가 while이라는 애를 봤는데요. while도 뭐뭐동안이었는데 while 같은 경우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접속사였어요. 근데 이 for은 전체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명사 나오면 됩니다. 뭐뭐동안으로 쓰는 during 같은 경우는 뒤에 기간이 나오는데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five hours. 다섯 시간 동안이요. 그녀가 다섯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대요. 자, 현재를 기준으로요. 그녀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시간이에요. 그러면 다섯 시간이라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섯 시간인 거죠. 지금까지 다섯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한 시간 전에는 네 시간 공부했을 거고 그보다 더 한 시간 전에는 세 시간 공부했을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섯 시간째 공부를 해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부터 다섯 시간 해서 현재보다 이전, 현재를 기준으로 먼저 시작된 일 따라서 현재 완료형을 써야 돼요. 현재 완료형만 쓰고 for 써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그녀가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뭐 3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년 내내 책상에 앉아서 이거만 하고 있진 않겠죠. 밥 먹으러도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현재 완료로 써요. 그런데 다섯 시간이래요. 그러면 다섯 시간 동안 이 글만 봐도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그럴 때 막 공부하고 있는 느낌의 생생한 전달을 할 수 있는 진행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됩니다. for 덕분에 has been studying English for five hours 라는 말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요. they have been fighting for 30 minutes 30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어때요? 30분 동안 싸우고 있다? 그러면 30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 파이팅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생생하게 그리고 좀 일시적인 상황으로 하는 거니까 진행형이 좀 어울릴 겁니다. 만약에 그는 아버지와 10년 동안 싸우고 있다. 이런 표현이었다. 그러면 현재 완료를 썼겠죠? 왜냐하면 10년 내내 계속 이러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잠도 잘 거고 그리고 나와서 아침부터 또 싸우고 하겠죠? 그러니까 진행형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뭔가가 쉬지 않고 끊기지 않고 일시적인 상황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they have been fighting 보시면 그들은 have been ing 이렇게 써졌죠? 그리고 for 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for three minutes 이렇게 부사어를 보고도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형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일 때 주로 쓰는 애가 부사어가 sense하고 for 이었어요. 물론 질문을 할 때 how long? 이런 것도 있어요? 라는 얘기 제가 참고로 드리긴 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아셔도 문제는 상당히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이 sense나 for이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요. 다음 과거 완료 진행형 보겠습니다.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는 거죠?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을 뜻할 때 과거 완료를 씁니다. 과거 완료는 head pp였죠? head pp 그리고 여기에다가 p 동사 ing를 섞었겠죠? 이렇게 따라서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head been ing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 갖다 붙이지 않는다고요.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애라서 had been ing예요. 그러면 과거의 기준으로 과거의 기준으로 그 전부터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해오고 있었다. 근데 그 말하는 당시 과거에도 계속 하던 중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진행형의 의미를 조금 더 해서 뭔가 느낌을 풍성하게 만들어 볼게요. they have been waiting for their son about two hours when he came 보세요. when이라는 애가 등장합니다. when when he came 와 과거 시제가 등장했네요.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when 더하기 과거 시제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과거 시제가 기준이에요. 과거 시점이 기준이 됐어요. 자 과거를 기준으로 그들이 계속 기다린 겁니다. 계속 기다려왔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기다려왔다라는 표현이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기다려왔다니까 뭘 써야 돼요?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자 과거 완료를 쓸 거예요. 그러면 보기에 과거 완료하고 과거 진행형이 이제 추려질 거예요. 두 가지가. 그리고 또 보면 for their son 그들의 아들을 for은 여기 쓰는 게 아니구나. 자 for 다음에 숫자가 나오나 했더니 어 아니네요. their son이었어요. about two hours 아하 their son for their son만 기다린 게 아니고요. waiting for their son about two hours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두 시간 두 시간 가량을 기다렸다. 이렇게 했네요. for이 두 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한 번만 썼네요. 자 for their son about two hours 이 아들을 두 시간 가량 기다렸어요. for 다음에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혹은 과거 완료 중에서 무슨 용법에 해당할까요? 완료의 용법은 다 똑같다 그랬죠? 현재건 과거건 진행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진행의 아 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할까요? 조금 보기 쉬우시게 자 계속적 용법 과거 완료인데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도착을 했을 때 덜덜 떨면서 밖에서 추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느낌이 나요. 그렇다면 계속적 용법을 강조할 수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겠죠. 뭐 한 3년 동안 기다린 게 아니죠. 2시간 동안 기다렸죠. 그렇다면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완료의 진행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헤드빈 ING를 고르시면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됐죠? 보기는 항상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추려지게끔 나올 거예요. 이제 미래 완료 진행형도 한번 보죠. 미래 완료 진행형 쉽습니다. 미래 완료 당연히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시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have pp라는 완료 시재에 있죠. 그러면 미래 완료예요. 미래 완료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미래가 기준이었죠. 미래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딱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시점을 봤을 때 그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 미래 완료라는 건 현재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미래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어쨌든 끝나는 게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will have pp에다가 이제 뭘 섞어요? be 동서 ing 두 개 붙여보죠. 그러면 will have been ing 자 우리가 조금 나이가 어린 아니면 이제 학교식 시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미래 완료 진행형은 굳이 현실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야 공부 안 해도 돼 시험 문제 안 나와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미래 시절이니까요.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미래 시절을 쓰는 거하고 미래 완료를 쓰는 거하고 미래 완료 진행형을 쓰는 게 아주 세부적인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은 되도록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GF에는 미래 완료 진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용적인 실용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GTF예요. 실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실제 직무에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보자고요. 자 will 다음에 have been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미래를 기준으로 뭔가가 완료되는 상태 그런데 그 미래를 시점에서도 계속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B동사 I에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미래 완료 진행형이 맞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혜문을 한번 볼까요? It will have been raining for 12 days by tomorrow 아주 아주 중요한 부사가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Bye Bye 무슨 뜻이에요? Bye 언제 언제까지 시간을 나타낼 때 Bye는 언제 언제까지예요? 언제 언제까지 자 그러면 제가 미래 완료를 쓸 때 주로 등장을 하는 부사로 뭘 썼냐면 By the time 썼어요. 그죠? 미래 언제가 될 때쯤이면 이렇게 해석했죠. 미래 언제가 될 때쯤이면 The time 자리에 누가 쓴 거예요? Tomorrow 미래 쓰였잖아요. Tomorrow 그죠? By the time 대신에 By tomorrow 내일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By 다음에 미래 시점이 쓰였어요. 자 By 다음에 미래 시점이 쓰였어요. 그러면 기준은 언제입니까? 미래 미래 까지라는 뜻이니까 미래 완료네요. 그러면 보기에 또 미래 완료가 나오고 미래 완료 진행형이 나올 거예요. 골라봅니다. For 12 days 12일 동안 내일까지 비가 오면 12일 동안 내릴 겁니다. 12일 동안 내리게 됩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For 다음에 이렇게 숫자의 개념이 나와서 12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계속 내렸다. 라는 뜻이 되겠죠. 비가 그런데 1년 동안 내리진 않죠. 그러니까 아주 놀랍게도 12일 동안 내리긴 했지만 1년 내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형을 쓰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라고 했죠. 12일째가 되는 내일까지도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형이 굉장히 어울리겠죠. 자 일단 내일까지 라고 했으니까 미래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기준인 데다가 미래까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 완료입니다. 보기를 압축하고 미래 완료로 잡고 그리고 For 12 days 그러니까 12일 동안 계속 비가 막 쏟아지는 걸 상상해 본다면 그러면 ing가 붙어있는 이렇게 비 동사 이에지 쓸 수 있죠. 그런 진행형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 완료 진행형 그때까지 비가 계속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진행형을 왜 쓰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진행형 물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해요. 라고 했죠. 진행형은요. 일시적인 상태나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 있는 전달을 할 수가 있대요. gtaf 시제 문제는 기준 시제를 제시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준 시제를 제시한다 라는 여기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앞으로 가서 보면 by 기준 시제가 제시가 되죠. 그 앞에서 보던 when 이것도 기준 시제였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for 이런 것들 어쨌든 기준이 될 만한 거를 계속 이렇게 제시를 해줬던 거예요. gtaf 문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계속 제시를 해줘요. when 도 while 있고 when 계속 나왔죠. 오늘 한 얘기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항상 기준 시제를 제시를 해줘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기준 시제가 뭐가 나오는지 몇 개만 숙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기준 시제 지금까지 나온 게 뭐 있었어요? when 나왔고요. by 나왔고요. for 나왔고요. since 같은 일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 시제가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힌트로 이용을 할 거예요. 동작을 강조하는 진행형 시제 자 동작을 강조한대요. 동작이 어떻다고요? 막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때 생생하게 동작을 막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진행형 시제가 등장을 합니다. 지태하프의 시제 문제를 보면 최근에 출제된 모든 문제가 진행형에서 나왔어요.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근데 이 진행형 시제를 알려면 우리가 무조건 외워서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보니까 기준 시제로 제시된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현재 관련지 과거 관련지를 알아야 진행형을 붙이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시제를 공부하고 거기다 진행형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진행형 시제 유의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 지태하프 공부를 하실 때 우선 기본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를 숙지하시고 그 위에다가 진행 시제를 얹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진행 시제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부사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런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가 뭐 두 개가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출제된 문제 아주 실제와 가까운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실전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한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시고 많지는 않습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보신다면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알아듣기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문제 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